주식 시리즈 114탄입니다. 114탄 이 종목은요. 맥시멈 500%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구요. 추첨가는 한 종목에 500만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구요. 자산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. 만원입니다.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꼭지 목표가 만원입니다.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약 400%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은 제가 더 잘한다.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240개 종목 2016년도에 똑같이 240탄 여러분들한테 지금 114탄을 소개하듯이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.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후의 수익률은요.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. 자 기간은 똑같이 2년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자료입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주식 시리즈 이때와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114탄째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왼쪽의 수익률 보다 최소한 5배는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. 왜?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거의 모든 종목이 다 1000% 짜리입니다. 자 이 종목은 맥시멈 제가 500%로 잡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이고요.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이고 잠재자산이 만원입니다. 자 만원인데 왜 이 종목이 이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연일 빠지는가?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400%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. 여기가 꼭지 목표가 잠재자산이 만원대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전부 다 수익실홄을 하고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. 그래서 작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건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겁니다. 자 잠재자산 여기 만원에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하니까요. 자 22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. 자 그러면 다섯 토막 난거죠. 자 다섯 토막 나서 이번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 겁니다. 자 잠재자산 대비 뭐 하나 빠질 게 없잖아요. 자 잠재자산 대비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잠재자산 만원짜리가 다섯 토막이 나니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올라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만원을 간다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이 종목은 이미 작전이 끝났기 때문에 워낙 주가가 다섯 토막이 나니까 개미들이 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지금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다. 자 이제 어느정도 개미들 끼어 있는 물량을 걷어들이고 나면 이 종목은 다시 2천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. 그러면 얼마까지? 천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. 자 천원까지 빠지면은요.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을 제가 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 천원 대비 천원 대비 만원을 잡으면 이 종목은 천 프로의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. 무조건 이 종목은요. 금융위기가 오면은요. 자 이번 이제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급등이 오니까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거지만 자 이 종목은 이미 작전 세력들이 또 한번 해먹기 위해서 이 주가를 천원까지 빼게 될 것이다.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400%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미 이 구간에서 저희 카페는 전부 다 매도를 내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은 제 눈에 다 제 손안에 다 잡혀져 있다.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지금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. 5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.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. 제가 이 종목을 1000%의 추천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500만원을 잡은 건 워낙 좋은 기업인데 자산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.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500만원을 할인을 해서 이 종목은 지금 추천금액을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해외 선물 수익률입니다. 앞서 보셨던 거 240탄 이것까지 하면 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. 이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왜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라는 거 다 아시게 될 겁니다.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미리 말씀드렸죠.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.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에 물렸다. 그래서 잠재자산을 보고 얼마인지를 알면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인지 손절을 안 쳐도 되는 종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 정보 잠재자산 정보를 알아내는데 불과 몇만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자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카페를 이용하시고요.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제 이벤트 기간이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종목 이 종목을 추천을 받고 싶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을 받으면서 배당금도 매달 18일날 지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 이 글을 천천히 다 읽어보시고요. 자 오늘 저희 카페는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배당금 공시가 여기 지금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미친 짓거리는 하지 마라. 제가 누차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죠. 삼성전자의 배신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. 자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.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. 자 이렇게 요 날입니다. 요 날 제가 저희 카페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전량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. 이미 시발점이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.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정권 방송 채널을 아무리 돌려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한 시향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내는가. 이 왼쪽의 수익률이 보시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. 실력이 이 정도 실력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저처럼 고점에서 찍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.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테레비 보시는 분은 이미 인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미 240개 종목을 매수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가 50개입니다. 자 50개인데요. 자 이 50개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자 보시면 이게 10페이지면 500개입니다. 자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저희 카페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아무나 들어오셔서 다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 몇 개 보여드리면요. 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. 이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입니다. 대박 주식 시리즈는 여기서만 추천을 합니다. 자 그러니까 회비 내고 들어오실 분은 여기를 들어오시면 됩니다. 이 엄청난 수익률 보십시오. 뭐 보통 다 1000%짜리도 있고 몇 100%짜리도 있고 그러죠.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하나씩 하나씩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333% 엄청난 수익률이죠. 자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.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. 아니면 회비 이건 매달 회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떼돈을 버는 비결.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나오잖아요. 이게 지금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.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나는 자료가 자그마치 5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어디에서 여기 왼쪽에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이라고 있잖아요.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자료가 다 나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정보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. 돈이 많이 있으신 분은 지방에 부동산 떼부자라든가 아니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수십억, 수백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. 그러신 분은 돈 싸들고 저를 찾아오십시오. 돈 싸들고 찾아오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정보 200개면 200개를 싹쓸이 하십시오.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50개, 50% 자 뭐야 50배, 5000%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14탄째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을 몽땅 다 사시면 됩니다. 싹쓸이 해놓고 그냥 놀러 다니시면 세월만 지나가면 다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.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 제가 최하 1000% 다 기대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으신 분은 돈 아끼지 마시고요.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에서 50배까지 늘려줄 수 있는데 그 회비 아까우신 분은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. 다른 카페 이용하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매달 18일날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도 배당했습니다. 자 자본금이 0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개월째 5개월 지났는데요. 자본총계가 지금 4억 7천6백입니다. 자 이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해 주시는 분한테는요.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절차를 밟으시고 활동을 하시면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. 이제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. 어디에서 말씀드렸습니까? 바로 이날 제가 이미 찍어드렸습니다. 자 종합주가가 지금 워낙 급락을 해서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오죠? 지금 그렇다고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이제 금융위기는 다시 또 옵니다. 자 여러분들이 금융위기가 이번에 오면요.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5배는 더 후폭풍이 큰 그런 엄청난 금융위기가 온다. 그랬을 때 역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지금 추천드리잖아요. 이 종목들이 다 1000% 이상짜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념있게 잘 지켜보시고요.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. 자 그리고서 다시 이 종목이 주가를 빼면요. 2000원에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%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. 자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급락을 해서 1400포인트로 갔을 때도 2000원을 지금 주가가 찍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 온다 그러면 2000원 무조건 깨고 내려가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제가 맥시멈 이 종목을 1000원을 봐드렸는데요. 대공황이 오면 1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맥시멈 제가 1000%는 보지만 1000%는 보지만 여러분들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. 최하 1500%에서 2000%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. 1000원 미만만 깨지면 자 이제 지금 현재 이 주가가 2000원까지 빠졌다가 현재의 약 3500원까지 지금 강한 반등이 오면서 약 60% 이상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셔도 됩니다. 자 대공황은 지금 절대 안옵니다. 금융위기 절대 안옵니다. 자 이 종목이 다시 지금 현재 그러면은 만원까지 올라간다? 때려죽어도 못 올라갑니다. 제 이야기 정확히 얘기 들으십시오. 왜? 작전세력들이 저희는 이미 작전세력들의 눈치를 깨고 400%를 여기서 다 먹었다 그랬잖아요.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1000%를 해먹기 위해서 주가를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.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114탄으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 이 종목은 다시 2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.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뉴스가 나올 겁니다. 자 대공황 이런 얘기가 그때 가면 나오게 될 겁니다.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그러다가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. 제 이야기대로 1000원에서 무조건 그때서부터 분할매수 들어가시면 1000원 깨고 내려가면 최하 1500%에서 2000%가 터지는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500만원으로 할인 분양가를 해서 500만원에 싸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 글 쓰는 거 귀찮다. 나는 글 쓸 시간도 없다. 자 그러신 분은요.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냥 돈 주고 싸게 사시면 됩니다. 이 포스트에 글 쓰고 무료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은 열심히 글을 쓰시면 돼요. 근데 나는 글 쓸 시간 없다. 그러면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자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. 자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저는요. 일체 전화 안 받습니다. 제가 쓸데없이 막 여러분들이 뭐 막 전화 오는 거 저는 그런 사람들 전화 안 받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요.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. 자 문자만 받습니다. 010-2173-5680 자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건 지식이 있어야 돈 봅니다. 이 지식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평생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습니다. 재무차트 전업 투자 교육을 받으실 분 또한 무조건 전화하지 마시고요.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랑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싶으면 그런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주십사 하고 문자를 남기게 됩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